4월 6일 무당 맞는데? 했었어? 뭐 의식 같은 거 국 같은 거 그런 거 했었어?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할 예정이야? 아니요. 그럼. 3년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대놓고 다니던 집에 있었어? 아니요. 근데? 가는 데마다 여기 앉아서 너 보험 팔아줄 테니까 앉아 있어라 이러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러고 나중에 40대 돼서 올 수도 있다. 그냥 그런 소리만 했었어. 약간 이해 못 했어. 보험에? 네. 보험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근데 신은 와갖고 있는데 앉아 있으래 그냥? 보험 팔고? 옆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 내가 충전해서. 어디 옆에 앉아 있어? 자기 옆에 앉아만 있어라. 무당 옆에? 네. 무당 옆에 앉아만 있으래 보험 팔고? 그냥 가만 있으면 내가 너한테 고객을 다 물어다 주겠다. 이유는? 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예 연락을 다 안 받았어요. 전화 먹혀서. 뭐 이런 거. 미안하네. 신종 사기꾼인가? 신이 그득해요. 뭐 왔다 가는 게 어딨어? 본인 상태는 괜찮아?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그냥 선생님이 느끼는 게 할머니가 느끼는 거니까 나온 대로 얘기한다. 너 지금 신이 완전히 목구년까지 차다 못해. 역류하는 중이야. 그런 거 못 느껴? 네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 안 해봤어? 병원 가니까 뭘 해? 괜찮지. 너무 괜찮지. 그게 신병이라는 건데. 너 보자마자 무당이야? 근데 상이 완전 무당이다. 지금 사주팔자가 완전 무당이잖아.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게 어딨어.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내가 줄이 있다는 건 무당이 돼야 된다는 사주팔자는 알고 있을 거고. 응?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응. 안 해봤어? 너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구미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년기다 그랬지? 청소년기? 그때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놀란 적 있지? 동생이 뭐야? 왜? 동생이 큰아빠한테 빙이 돼가지고 응. 동생이 큰아빠한테 빙이 됐어? 네. 응. 집에 와서 막 몽유뼈처럼 막 물 따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봤어. 동생이 큰아빠한테 빙이가 됐다. 그러니까 큰아빠가 보인다 그러고 큰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네. 동생이 큰아빠 행사를 하고 쇼를 하고 막 이러면서 물도 따라놓고 막 응. 막 자고 일어나면 모르고? 몰라. 아예 모르고. 아기. 동생 몇 살이야? 95년생. 얜 아니고. 얜 걔 아니야. 그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대? 근데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 것만 봐서. 충격이 심했겠구나. 지금 더듬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지? 음. 음. 큰아빠나 누구나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고. 일단. 응. 여기에서 보는 공수를 이야기하자면. 너는 무당을 해야만. 어? 목숨이. 이 연명이 가능하겠고. 하겠고. 응. 영검한데 성수가. 제가 다른 일도 하거든요. 뭐 하는데? 그거 간호사를 하는데. 응. 그거를 하면서 누를 수. 조금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집에 가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해야지만. 뭐가 안 보이고. 응. 야. 이 개인적인 소녀 의견이. 아. 개인적인 내 의견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동작하는 말이 그건 거야. 야. 바보야. 귀신들 천지에 있는데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이 눌러지냐? 더 발동하지? 죽어나가자 빠지고. 어. 저승사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그게. 눌러진다고? 더 바락이 나는 게 아니라? 응. 가동상 한 지 얼마나 됐는데. 8년 됐어요. 8년? 네. 어디가 아파요? 그냥. 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최근 들어도 더 없어요. 뭘 하면. 응. 그. 기분도. 응. 완전 놀랍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심하고. 응. 그런 것 같아. 전보다 많이 쳐지고. 응. 보이스피싱 마실래? 응. 조심해야지. 응. 응. 모시고 가되. 의식을 하고. 모시고 가되. 어. 위탁을 하는 법이. 방법이 있고. 진짜 실제로. 니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니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만신이 돼야 되는. 아니. 무당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 이대로 살아가는 수 밖에는. 없다. 두 가지 방법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계속 괴로워서 안 되겠지.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직업이 있는 자고. 그리고 신이 이만큼. 그득하게 차가지고. 몸에서. 어. 누르고. 모든 것들을. 버겁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이미. 올만큼 왔다고. 나는 봐지고. 니가 서른일곱에 신이 왔다. 이미. 그게 발동을 한 거지. 그치. 때가 됐다는 건데.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너는. 굉장히 다행인 거야. 응. 어. 기특한 거야. 니 인생 사례를. 니가 돌아보면 알 거고. 그치. 근데. 31애가 되면서. 어. 이거 완전히 폭발한 거거든. 응. 이 지경까지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병원 가면 너가 간호사니까 잘 알겠다. 왜 이때까지 방치했어요. 응. 그런 징조들이 있었을 텐데. 아팠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있으면. 3기 정도. 응. 하지만. 손을 쓸 수는 있겠다. 응. 근데. 꾸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너한테는 필요하고. 문항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어디. 유명한 데나 이런데. 선생님 집 같은 데다가. 위탁해놓고. 제 2위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의 가물도 없어지겠고. 신명을 위탁해서 안전한 장소에 있으니까. 너는. 어차피 신의 머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올리지만. 투잡을 뛰게 되는 거지. 신랑을 모셔놓고. 여기에서 막 전보다가. 내가 또 투잡을 뛰니까. 또 간호사나 뭐. 니가 또 뭐 하는 거를 했다가. 이게 아니라. 신명을 안전한 곳에. 위탁해놓고. 나는 신의 몸이지만. 응. 어. 이 몸으로. 할머니를 부정하지 않았잖아. 신을 부정하면.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오겠지. 점점 더.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위탁을 해놓는다.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산다. 어때. 이런 방향도 있고. 하지만. 세 번째 방안. 계속 이대로 산다. 아니면 신을 누른다. 아니면 가림꽃을 한다. 아니면 눌림꽃을 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감히 무당이. 신을 누를 수 없고. 첫 번째로. 신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질 수도 없어. 그건 다 사기꾼들이라고 봐. 내가. 누군 것 같아. 나 그냥 인간이거든. 근데 신을 내린 무당이지. 굉장히 미천하단 말이지. 신분이 굉장히 미천하신 분이야. 내가 신인가. 여기 신이 있잖아. 이해돼요. 근데. 내가. 어. 너 신 눌러줄게. 내가 뭐라고 네 신을 눌러. 나는 너무 아래인데. 근데 이 신들이. 내 성수들이. 네 신을 누른다고.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놀림꽃을 하면 괜찮다. 네 병을 낫게 해주마.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괜찮다. 다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 상자를 열 개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 거면 정확하게. 명준. 10점 만점으로. 싸버리는 게. 너에게도 좋고. 신들에게도 좋아. 다. 음. 그. 아예. 정집을 처음 간 게. 2, 3년 전인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전인가. 근데. 그때. 그때. 저도 처음 한 게. 엄마가. 눌림꽃을 받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응. 저한테는 안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무당인데도. 너한테 갈 일 없다고. 나한테 얼마를 얘기했더고. 나 무당되면은. 어? 엄마 신당에다가. 몸에다가. 죽어버린다고. 내가 그랬다고. 절대로 미쳤냐고. 안 간다는 거지. 본인이 잘 불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다 끌고 갈 거라고. 근데 왠걸. 내가 내려버렸잖아. 그 선생님이 다 됐지. 지금 무당이 됐잖아. 나 딸 안 하거든. 응. 그럼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 공수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 공수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직선 뭐겠어.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 뒤로는. 나 내리고 나서부터는.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 길을 가면. 애한테는 괜찮겠. 애는 무사하겠지요. 말 안 해. 아니. 내 딸도 무당이다. 다 틀렸다는 얘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무슨 눌림꽃을 하는데 지가. 뭘 누르는데. 눌려가지고 너네 엄마 괜찮니. 어. 그게 더 괘씸한 거야. 신들이 봤을 때는. 나를 눌러. 어디라고 감히. 니껀년이 뭐라고. 나를 눌러. 신은 신이다 이 말이야. 맞잖아. 어른은 말이지. 선생님이 무당 생활한 지 뭐 얼마 안 됐어. 이제 내년 되면 10년 되는데. 나도. 무수한. 케이스 중에. 진짜 케이스로. 진짜 뭐 만에 한 명 나올 정도로. 뭐 그런 확률을 가지고. 내가 무당이 되고 만신이 돼서. 이 집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랄까. 왜. 드라큐라들이 왜 이렇게. 피 보면. 피 땡기고. 피 맛 나고. 막 이러면 막. 막 이러는 것처럼. 그게 어쩔 수 없이. 감투를 써야 되는. 무당. 의 기분을 가지니까. 가물들이 있거든. 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까매지. 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봐. 왜. 내가 서른다섯 때. 신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마흔세시잖아요. 이제 마흔 내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은. 10년 차로 내는 거야. 우리 애기 다섯 살 때. 이제 내가 내렸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 직업도 좋고. 영민하고. 영특한 내가. 왜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계속 앞으로 벌어가지고. 뒤로 밑가고. 응. 왜 계속 이렇게. 체박이 굴러가는. 개미지옥에. 내가 있어야 되지. 혹시 나한테. 신이 온 건 아닌가. 엄마 몰래. 선생님도. 가봤어. 응. 근데. 맞추는 사람이 없더라고. 기껏 맞춰봤자. 니네 집안에 백팔염주를 목에 건 사람이 있다. 그것뿐이었거든. 응. 근데 나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엄마. 나한테 신이 있어. 그때도. 그때는 말 안 하더라고. 왜. 왜 그런 말을 묻니. 나한테. 나한테 신이 있는 것 같아서. 왜. 라고 물었을 때 난 그랬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지랄하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때까지 참을 거고. 엄마도 답이 없는 상황이면. 내가 무당을 내려야겠어. 응. 왜. 45시대고 55시대도. 계속 이 지랄하고 살는 바에. 엄마도 유명하고. 엄마 돈 자유하잖아. 나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나도 무당할래. 나 그래서 내렸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했던 것도 너무 아깝고. 다 너무 아까운데. 다시 태어나도 무당할래. 그러면. 아. 난 무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피가 땡기는 거지. 깜이라는 얘기거든. 막 뭐 일러주고 일러주고 뭐 어쩌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 게 너무 좋았다가. 쪼글지는 것도 너무 좋았다가. 어. 이렇게 맞추면서. 어. 선생님 너무 용하여. 막 이러는 것도 너무 좋았다가. 나는 이제 깜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삶이 됐고. 편안해졌고. 가정들도 편안해졌고. 아픈 곳 너무 많지. 병도 있지. 그렇게 몇. 몇 달 며칠을. 1년이면은. 300개 가까이를 구슬하는데. 얼마나 안 힘들겠어. 근데. 허리가 부러지고. 척추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막 이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야. 행복한 일을 하게 된 거지. 사람들을 살리고.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너무 잘됐어요. 내가 잘한 거 아니지. 나는 그냥 변호 역할만 했는 것 뿐인데. 신이 도운 거지. 그리고 네 의지가 도운 거고. 네. 정말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게. 하늘에서도. 통신이 돼서. 갸력해서. 도와줬겠지. 맞잖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길이 아니면 죽는다. 없고. 엄마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네가 또 뭐. 배나라 감나라. 그것도 아닌다던데. 이럴 필요도 없고. 엄마 인생은 그냥. 엄마 인생. 네 인생은 네 인생.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말 믿음 많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는지.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했더라도. 또 생각하고. 기분에 따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촉수 같은 곳을. 아주. 굉장히. 미세한 것들을 건드리고. 이러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말 가지고. 우리 못 이겨. 변호사가 와도. 특히 나는 더 못 이기겠지. 난 말을 진짜 잘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잡혀 먹는 거야. 너네는 돈을 날리게 되는 거고. 잘 됐다 야. 어. 그런 애들 엄청 많거든. 꼭꼭꼭 돌아다니면서. 지가 한복 입고. 지가 뭐 신이니 어쩌니. 하고 돌아다니는 연도 많거든. 근데 그런 애들 나한테는 관심은 없지만. 어. 온 김에 너 얘기 나온 김에 잘 됐다고. 각성을 좀 해야 될 연들이 많잖아. 이 세계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알아. 신을 빙자해서. 신을 빙자해서.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당기는 사람들도 많아. 장군이 점을 보고. 동자가 점을 보고. 어. 별 씹다. 어. 씹다 말하는. 어. 껌 같은 애들도. 전부 다 지가 신이 이랬다고. 지랄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 공수가 맞겠어.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피같이 모은 돈이라든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하지 않으면. 죽어 나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 신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냥 신이 왔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처지고. 넘어지고. 자꾸 무겁고. 이러는 거. 너 나보다. 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래가면서. 좋은 기운도 좀 받아가면서. 활기차게. 좀 활달하게. 그리고. 의지할 데 있고. 믿을만한 데 있으면은. 어. 언니삼아 댕기든지.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주고받고 한다든지. 너 나하고도 이런 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 좀 강단 있게. 자꾸 휘둘리지 말고. 자꾸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네. 아. 씨발 나는 절망이다. 나는 무당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응. 자신은 받아들이고. 현. 철저하게 처해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이 너한테는 필요해. 응. 알았어? 응. 난 너한테 협박 안 했다. 응.